우리가 지금까지 공유기란 무엇인가 또 IP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익숙해지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시스템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저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로 이용하는 걸 본 건가요? 서버로 이용하는 걸 본 건가요? 클라이언트로 이용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여기 있는 이 컴퓨터를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버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바깥에 있는 다른 불특정한 사람이 접속을 해서 여기 있는 이 컴퓨터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할 수 없어요 왜요? 59.6.66.238이라고 하는 IP address로 접속을 해봤자 이 공유기 입장에서는 이 중에 누구를 원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부터 살펴볼 이야기는 접속이 들어왔을 때 이 중에 누가 서버로서 응답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공유기가 교환해 줄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포트 포워딩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포트 포워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포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박해 있는 저 배들이 어디에 정박해 있는 거예요? 항구죠 항구가 영어로 포트예요 이게 같은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배들은 아무데나 무질수하게 정박해 있나요?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어떤 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 번호에 해당되는 포트에 정박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컴퓨터에도 포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컴퓨터에는 웹 서버가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어요 또 웹 서버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적은 없더라도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의 서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게임 서버, 채팅 서버, 또 뭐가 있을까요? 미디어 서버, FTP 서버 등등등 수많은 서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컴퓨터에 접속을 했을 때 그 컴퓨터에는 여러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들을 어떻게 식별하겠어요? 역시나 우리가 접속을 할 때 그 많은 서버들 중에 누구랑 상호작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포트번호라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렇게 제가 구멍을 틀어놨는데요 저거 몇 개 안되지만 65,0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포트번호는 0번부터 순서대로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이거 물리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22번 포트, 80번 포트, 그리고 1023번 포트, 65,535번 포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65,535까지 있습니다 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중에 보면 여기 80번에 HTTP라고 적혀 있습니다 HTTP는 Hypertext, 즉 링크죠 Transfer Protocol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웹페이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라는 얘기예요 즉 웹은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는 통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80번은 웹이 쓰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80번은 웹이 쓸 거야 라고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왜냐? 웹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65,000개에 달하는 포트 중에서 0번부터 1023번까지의 포트는 Well known 예약된 포트라고 해서 저 포트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써도 되는데 막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에다가 웹서버를 깔면 그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80번 포트에 연결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웹서버를 깔면 80번에 연결되는데 그 연결된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listening, 듣다 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 서버는 기본적으로 듣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응답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listening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서버를 컴퓨터에다가 두 대를 깔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버를 한 대 더 깔려고 하면 이미 80번 포트를 웹서버가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서버를 하나 더 깔려고 하면 80번에는 못 갑니다 이미 저 포트를 쓰고 있다고 에러가 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다른 포트를 쓰면 돼요 예를 들면 8800, 8080번 포트 그리고 관습적으로 80이 두 번 반복되니까 얘가 얘랑 닮았잖아요 그래서 웹서버를 이렇게 80번 포트에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8000번 포트나 8080 포트에 많이 설치합니다 이거 관습적인 거예요 아무데나 설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웹서버 두 개를 한 대의 컴퓨터 안에 깔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SSH라고 하는 서버를 또 깔면 걔는 22번 포트에 깔릴 거고 또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웹서버와 비슷한 어떤 서버를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웰론 포트에 들어가려면 많이 성공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담입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성공한 인생이지만 아무튼 자기가 만든 서버가 웰론 포트에 들어갔다 대박 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1023에서 65535번 안에 아무거나 비어 있는 데다가 리스닝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개의 웹서버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누구와 상호작용 할 것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URL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ouais 502 openutorials.oig 80ids 80 Mars 80 80 포트에 접속이 돼요 왜요? 보세요 Http 라고 앞에 적혀 있잖아요 이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Http로 통신하겠다는 뜻이면 컴퓨터들은 결과론적으로 이 접속을 80번 포트에 연결시켜줍니다 여기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웹서버가 아니라 8080에 리스닝하고 있는 웹서버를 호출하고 싶다면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opentutorials.oig 008080 접속하면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에서 한번 url-format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url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url은 제일 앞에 이 부분에는 통신 규약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http, ftp, mail2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여기 쭉 여러 가지 잘 모를 만한 게 있는데 여기 호스트가 주소입니다 ip나 또는 domain name이 들어오고요 그 뒤에 땡땡 포트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포트 번호를 저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죠 제 컴퓨터에는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웹서버를 저는 설치해 놨습니다 하나는 80번 포트를 리스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8080번 포트를 리스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제가 한번 접속을 해서 정말로 다른 컨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이 디렉토리는 80번 포트에 설치한 웹서버의 다큐먼트 루트고요 저는 그 안에 인덱스.html 파일에 이 부분을 80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8080 포트를 리스닝하고 있는 웹서버의 다큐먼트 루트가 여기 있는 htdocs인데 같은 인덱스.html이라는 파일에 저는 8080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 봅시다 우선 127.0.0.1에서 이렇게 80을 찍고요 인덱스.html이라고 했을 때 저기 있는 저 8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8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주소예요 같은 컴퓨터라는 얘기죠 이번에는 8080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8080이 나옵니다 즉, 하나의 컴퓨터 안에 서로 다른 서버가 설치돼 있고 포트에 따라서 우리 컴퓨터가 다른 서버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포트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포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대의 서버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바로 이 포트 포워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유기 안쪽에 은밀하게 은둔하고 있었던 우리의 컴퓨터를 퍼블릭한 서버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